다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보금의 독력자이십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은 미주랭 대회에 참석하신 후에 귀국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증경총회장이시며 엘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조경삼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전에 설교가 빨리 끝나서 50분까지의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하고 통합되시는 분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세 사람이 있고 한국 대통령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저하고 나이가 같고 옛날에 클린턴이 저하고 나이가 같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은 우리 정 목사님과 좋은 나이가 같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90년에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미국을 3주간 동안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랜드 캔년을 갔었습니다. 마침 서철원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도 미국에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 간다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놀랐습니다. 거의 목사님들 한 40년 갔었는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다 참아름다워라 찬송을 부르고 또 주 하나님 지으신 세 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두 번 하게 돼서 아니 중혼은 아닙니다. 재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 사람이 백만이씩 돈을 모아서 장가게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가서 정말 참 기묘하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묘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웨스터민서 신도계에서 4장 1단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은 자기의 영원한 본능, 지혜,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유형, 무형의 세계와 만물을 유길 동안 모두 심히 선하게 무로부터 창조 혹 제조하여 제조하여 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사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만드셨고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웨스터민서 신도계에서 중에 소요리 문답 1문답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 제일된 목적이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신 장노임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보다도 너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의 찬양도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 그러면 독생결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결을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범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결을 주셨으니 이는 옛날 십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독생결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왜 영생을 얻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예외수서 1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마누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 은혜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독생결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찬송이죠. 물론 우리 찬송가에 보면 퍼스트 크리스마스 찬송이 있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있는데 천사들 찬송이 몇 번째 있었죠. 천사들 찬송 내용이 뭐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누구의 어떤 성교사가 와서 강의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교회의 이름이 고린도 교회라고 있더래요. 교회 참 잘 못 지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여간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시장에서 파는 식자재를 구입해서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체로 당시의 시대에는 어떤가 하면 소위 그 고린도가 성경은 아가야 지방으로 나와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말하자면 거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곳이죠. 그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리스에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러면 재물을 바쳤다가 그걸 갖다 내다가 팔아요. 또 그러니까 재물을 바쳤던 것을 다시 우리가 사서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생긴 겁니다. 그때 예파울 사도의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우상 재물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양심이 그렇게 끼지 않으면 사 먹어도 돼.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너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든지 부르친 자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부문 말씀 있는 대로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랬는데 오직 빼고 하나님 영광 이 다섯 글자 앞글자를 대지로 삼아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합니다. 하나되게 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원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하나되게 하는 일에 힘쓰다는 것입니다. 4장 32절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지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통용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되었다는 것입니다. 파불사도는 로마의 옥중에서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하던 예베석 교회에 편지를 냈습니다. 예베석 교회는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파불사도가 최고 기간 동안 있었는데 3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냈습니다. 그래서 3차 천도 여행을 끝내고 여러 사람이 돌아갈 때에 밀레도라고 하면 항구에서 예베석 교회의 장로들을 풀려다가 마지막 그의 고별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사동의 20장 24절 말씀 잘 알죠. 거기 올라가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고 할라니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여러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럴지라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 정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말씀 거기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베석 교회 그다음에 로마 옥중에 잡혀간 다음에 그 교회에 다시 편지를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중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항상 교회를 분란을 일으킵니다. 불만자들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된다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원내스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입니다. 나를 내려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가 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의 메소교회 편지하면서 사도배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기서 말씀하신 겸손, 온유, 오래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일 요즘 사람들 어렵게 생각하는 자기 재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었습니다. 지위의 높음도 내려놓았습니다. 신분의 고아도 내려놓았습니다. 구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는 이 어려운 일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자신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업의 사도는 말하기를 평안의 매년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가 하나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이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단체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사탄이 엄청난 큰 분열을 일으켜놓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십니다. 이번께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되게 하시는 이 일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은 나를 내려놓지 않을 때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너는 내려놓고 너를 내려놓은 대신 내가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자신의 관계된 것들을 내려놓고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님은 남진희가 부른 님과 함께가 아닙니다. 저 부른 초원의 얘기가 아니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장을 세 번을 냈습니다. 개혁 측 옛날에 있을 때 한 번 했고 그때 우리 전도 측 제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직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왓아도 두 번 했습니다.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절대 사람 치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나는 언제나 사람 뒤에는 안 선다. 아무리 내게 유기할 사람 뒤에는 안 선다. 오직 주님의 뒤에 서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뒤에 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면 언제나 주님과 평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이룰 수가 있습니다. 화목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남편만 있고 아내만 있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 하다가 장사할 때는 주님은 머리를 따라하고 자기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욕심만 함께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시편 1편 1절 시편의 총 제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쫓지 않고 죄인의 께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놀아방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융을 즐기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직접 죄가 된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한국 나이로 22살 1월 달부터 목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아주 멀었습니다. 제가 기준이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월남에 14개월 동안 있었는데 월남에 제가 인사행령과에 있었는데 뭐 알아왔느냐고 면접을 해보니까요. 맥주 먹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한 개에 맥주 기했어요. 10센트 하니까 한 캔에. 그런데 저는 14개월 동안 맥주 한 캔에 안 마셨습니다. 대신 코카콜라는 많이 마셨죠.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 뭡니까? 윤리적 기준이 고린도에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어. 죄가 안 돼요. 그래도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하는 겁니다. 덕을 세울 수 없으면 하지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윤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침실입니다. 그곳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아니라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은밀한 대화를 주님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제발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좀 진실해 주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엘케구르가 한마디예요. 여러분 시지 않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 뭡니까? 보금전도입니다. 마태문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4등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 뭔지 압니까? 성령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금점법과 함께 우리 영원교회 성령건축의 영광스러운 사명과 함께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4등 1장 8절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의 속국인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가 지금 됐습니까? 디데이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해를 주셨으니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그리고 1장 8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앞뒤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알바 아니라는 말씀 그거 기억하고 너희의 알바가 아니요 그거는 내리고 올리고 그거 우리가 알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너희는 가서 보금 전파하라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돈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예리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랬습니다.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보금 전파의 사명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야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하미니 그에게 영광이 새색의 뭉초로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파울사도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뒷부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흘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새들지 않는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전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는 천국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광입니다. 광? 아멘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광 그 광 말고요. 광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의 마지막 글자죠. 광야는 이리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아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제자들이 70명 제자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가는 그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잡혀 먹을 것. 그런 위기의 장소로 보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광야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세 번이나 사탄의 미역을 뿌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전도 현장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사나운 곳입니다. 원수가 득슬고는 곳입니다. 현재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면 꽝입니다. 엉망입니다. 우리가 세상 꼭 광야에서 성도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온 거에 안 써온 얘기를 하나 하려 합니다. 남담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두 사람이 억수로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화해를 하려고 음식 주문해서 만났대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은 제가 교회 안수집사인데요. 참 그냥 성질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아니에요. 광야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일곱 비사를 뽑을 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 뽑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잘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장로 집사를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잘 아는 장로 집사를 보고 예수 믿어요. 성도를 보고 예수 믿어요. 광야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증가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내주시고 면만한 사막과 같은 그곳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고 해서 지금도 복음 들고 세계 현장을 누비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1600여 년 동안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장수만 1189장입니다. 절수가 3만 1173점내입니다. 찾아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찾아놔도 해석이 각각 달라요.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아까 지금까지 해온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기될 것인지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용광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고 유익하고 하나님께 용광이 되어지면 하십시오. 안 되겠으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용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용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용광. 제가 오행시로 적혀져 있네요. 앞자리를 부르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뒤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하, 나, 님, 영, 광. 오직 하나님께 용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휘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 정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용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